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택법 중에서 주택의 공급 등에 관련한 쟁점 보겠습니다. 14강이고요. 입주 예정자 보호대책 등 나와 있는데 주택법에서 주택 건설 그리고 공급 과정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소위 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에서 사업계획 승인에서 주요한 쟁점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일단은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것,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단독 투입 중에서 한옥의 경우 50호 이상이 됐을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됐었고 단정 연립하고 단정 5대, 50세대 이상이 됐을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승인권자예요. 시장군수, 시도지사 등이 있는데 시험에 드는 건 두 가지죠.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국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 이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된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할 때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가 있는데 최소 단지수가 얼마,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 됐을 때만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줄 수 있다.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게 되면 착공의 문제에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착공이 있고 나서 주택의 분양 관련해서 주택이 다 완성되기 전에 미리 분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 법을 보게 되면 후분양, 선분양이라고 해서 주택건설 공정률이 40% 이상이 되게 되면 이때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이 40% 이상에 다다른 일반적인 사업주체는요. 자기 마음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모집 공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승인해 주십시오. 라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시군구청장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공정률이 40% 이상이 다다른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내주게 돼요.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 있고 나서요. 이 사람이 우리 아파트 사십시오라는 입주자 모집 공고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주택법의 기본 축이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같이 관련된 개념 중에서 우리 주택법에서 내 집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는 지휘증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택조합원의 지휘 있었고요. 주택상원 사채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입주자 저축증서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 입주자 저축증서 지금 이제 주택청약 종업저축인가요? 주택청약 그거 소위 입주자 저축증서를 가지고 이때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약을 해서 경쟁률이 1대1이 넘게 되면 추첨이 문제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당첨되는 경우도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라고 하는 것 있고 나서 추첨 당첨 등의 과정 있고 세월이 흘러서 아파트가 다 완성이 되게 되면 이때 바로 사용검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검사 영역에서 주요한 포인트. 자 분할해서 사용검사 할 수 있다. 동별로 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지난번 시험에 답을 뽑았었고요. 한편 사용검사에 대응해서 임시사용승인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었죠. 그래서 이 임시사용승인이라고 하는 거 세대별로 공동주택에 있어서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게 주요한 이슈. 그리고 나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완성이 되게 되면은 자 그 자체로 이제 소위권 취득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인데 법상 먼저 소위권 보존등기라고 하는 것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권 보존등기. 자 그리고 이 소위권 보존등기 하나를 우리 법에서는 소위권 이전 등기 가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과정 이렇게 봐야겠고요. 똑같은 얘기고요. 한편 소위권 이전 등기 가능일로부터 바로 60일 이내 소위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자 이거는 이제 논리구조가 그런 거죠. 뭐냐면은 따로 이제 공부할 건 아닌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60일 내 소위권 이전 등기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아마 중개사법 이런 영역에서 다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하여튼 60일 내 그 얘기를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소위권 이전 등기 가능한 하루 또 60일 내 소위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지금 이제 이런 과정에 따라서 건설 그리고 공급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제 포인트요. 바로 선분양이라고 해서 지금 제일 먼저 주택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택을 묶어서 올 텐데 거기 보니까 주택에 입주자 모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주체가 주택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해서 이게 이런 얘기야.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예외가 나오죠. 바로 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 공사일 때는 어떻다?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주체의 경우 공정률 40%가 됐을 때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자체 공사인 사업주체는 소위 공정률 40%가 되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분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바로 뭐라고요? 이렇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국가지자체 공사에서 작년에 나왔던 게 부동산 투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거기에 지분이 얼마가 됐든 간에 국가지자체 공사가 매개가 되면 어떻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다. 이 한 문제의 답이 되겠고요. 복리시설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한 편지 넘기면 저거부터 볼까요? 마감자재 목록표에 제출 시기라고 하는 건 나와 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입주자를 모집을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로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마감자재 목록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논리구조가 뭐냐면 이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하면서 모델하우스 험락이 만들어놓고 실제로 분양한 아파트는 저급자재를 쓰는 경우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마감자재 목록표 제출이라고 해서 첫 번째 사업주체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라는 경우. 봐봐요. 지금 일반적인 사업주체는 분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승인 받고자 할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몰래라 마감자재 목록표 그리고 영상물 등을 제가 승인권자에게 제출한다 해서 이건 시군구청장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도 누구한테 하고 시군구청장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분양하게 해주세요. 말만 하면 안 돼. 그때 같이 내야 될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고요? 마감자재 목록표. 이건 시험에 낼 수 없습니다. 왜? 원칙이니까. 바로 예외 파트죠. 바로 견본주택 건설이라고 해서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공사인 경우에 견본주택 건설할 때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제출해야 된다 해서 출제 포인트는 무조건 예외 파트라고 했어요. 다시 가볼까요? 지금 일반적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지자체, 공사는 어떻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한편 일반적인 사업주체는 승인 신청할 때 몰래라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 국가, 지자체, 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뭐라고요? 마감자재 목록표라고 하는 거 제출할 시기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국가, 지자체, 공사의 경우에는 바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때라고 해서 그러면 이 파트의 출제 포인트만 정리하면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원칙은 다 외울 거 없고요. 시험에 뜨는 건 뭐야? 국가, 지자체, 그리고 공사.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될 것이고 이 국가, 지자체, 공사의 경우에 첫 번째 승인 신청을 한다 안 한다.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시험에는 항상 국가, 지자체, 공사가 주택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한 번 틀리게 보고 있고 한편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감자재 목록표라는 것을 승인 신청할 때 내야 되는데 얘는 어떻다고요?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리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의사는 언제 견본주택, 견본주택 건설 시기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이때 바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출해라 해서 이것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원칙은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지자체, 공사 관련해서 두 가지 쟁점 그리고 다시 앞에 가서 하나만 더 보고 그게 이제 2년간 보존한다 뭐 이런 것들은 큰 이슈가 안 되겠고요. 다시 앞에 복리시설 관련한 부분 한 번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지금 주택에 관련해서는 이게 출제 포인트고 복리시설 보니까 상가 분양하는 거죠.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 이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원칙입니다. 원칙은 항상 안 나와요. 그리고 시험에 뜨는 게 뭐라고요? 국가, 지자체, 공사인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 이때는 어떻다?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주택 관련해서 국가, 지자체, 공사인 경우 주택 관련해서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마감자재 목록표라고 하는 것은 견본주택 건설할 때 제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복리시설 상가 등과 관련이 된다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다고요? 바로 신고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만 가지고 출제가 되는 거예요. 원칙이 있고 예외 있으면 항상 시험은 어디에서? 예외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살펴보세요. 나머지 원칙은 이 예외를 어떻게 포장하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하게 됩니다. 시험에서는요. 원칙은 내면 출제 오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다시 정리해 볼까요? 국가지자책공사인자. 일단 첫 번째,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지금 견본주택 건설할 때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복리시설 상가를 분양하고자 할 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거기로 가면 일반적인 사업 주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이 분양을 하고 싶을 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감자재 목록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할 때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 그런 거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고 시험에는 항상 예외가 출제가 돼서 국가지자책공사인 경우만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트가 소위제 선분양에 관리하는 부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나오는 주제가 소위제 278페이지인가요? 저당권액의 설정 제한이라고 해서 이 문제가 공급파트에서 제일 지저분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데 그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급파트에서 총 5개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선분양이고, 그 다음 논의 저당권액의 설정 제한이라는 개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일단 기본 구조 가볼게요. 지금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 주택을 공급받는 시점은 언제냐 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다 분양을 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백날 청약하고 당첨되봤자, 중도금 계약금 내봤자 받아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야지 내 물건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과거에 있었냐면 주택 건설업자들이 아파트 잘 지어서 입주 예정자에게 분양을 잘 해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놈의 시기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을 가지고 팔아먹어요. 아파트 안 짓고 분양 다 해놓고 중간에 땅 팔고 중국으로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채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잡아와서 손해배상 청구 요구하지 않으면 받아낼 방법이 없어요. 잡아와 봤자 만약에 돈을, 그 사람이 뭐라고, 돈을 만약에 채무자가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기 이런 거 안 걸려요. 그래서 과거에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이런 약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였냐면 보통 집 분양받을 때 전 재산 투입해서 목숨 걸고 온 가족이 꿈이 있는데 집 팔고 땅 팔고 튀어버린다. 그러면 입주 예정자는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새끼들은 소유권 보호 전 등기까지 딱 합니다. 그럼 이제 며칠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넘어온다고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국민은행 가서 주택 담보로 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튀어버리는 거예요. 또는 주택을 입주 예정자가 아니라 딴 놈한테 다시 분양을 하는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건 했죠. 이 입주 예정자의 보호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서 이 문제의 주택 건설 대지, 아파트 건설 전이라고 했을 때 이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 등 설정하지 마라. 또는 다른 분들 팔아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의 규제가 들어가고요. 하나 더. 주택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 주택에 대해서 소위 양도를 한다거나 또는 저당권 등의 설정을 하거나 이런 것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 일단 기간을 묻는 게 기본 출제 포인트야. 그래서 우리 법의사는 입주 예정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문제의 주택 건설 부지라든가 만들어질 주택에 대해서 자, 바로 양도 양수할 수 없고요. 소위 저당권 등 설정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만 보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거예요. 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 이후 이 60일까지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어떠다? 소위 저당권 등의 설정이 금지가 되겠는다. 이게 어렵다고 표현이 기니까 그래서 기본이 뭐라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소위 저당권 등의 설정이 금지가 된다. 제일 어려워요. 이 파트에서 워낙 길이기 때문에. 자,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주택조합의 경우를 한번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자는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객 승인 받기 전에 이미 조합원을 다 모집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일반 분양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조합이 이 문제에 아파트 건설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땅팔고 튀어버리거나 또 주택을 딴 놈한테 팔아먹거나 이런 사태가 터지면 안 되니까 만약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사업객 승인 신청을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 이후 61일까지 기간 동안 소위 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가 되게 된다. 진짜 숨차는 파트가 이 파트예요. 그래서 다시 원칙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 이후 61일까지 기간. 그리고 만약에 사업주체가 누가 됐을 때 주택조합이라고 한다면 주택조합은 입주자 모집을 안 한다고요. 그 전에 이미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택조합인 사업주체에서는 바로 사업객 승인 신청을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 이후 61일까지 기간 동안 소위 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워요. 좀 유보를 해놓고요. 두 가지 버전이다 요구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한 표시 넘겨야 되나요. 보면 기간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문장 디테일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이미 이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괄호 넣기 문제만 넣습니다. 너무 길이기 때문에. 부기등기라고 하는 개념을 해서 부기등기 시기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일단 구조로 가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사업주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 이후 61일까지 기간 동안 소위 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가 되게 된다. 주택조합인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일까지 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가 되게 된다. 다 좋은데 만약에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저당권 설정을 해버리고 튀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장법 자체가 형이어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문제 주택을 또 주택건설부지라든가 주택을 양수하겠다는 사람한테 경고를 해야 돼. 이것은 주택법령상 양도양수 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가 되는 그런 물건이니까 꿈도 꾸지 말아 사봤자 말장 꽝 이라고 경고해 주는 것이 바로 부기등기. 그래서 시험에는 부기등기 시기가 나옵니다. 먼저 대지에 대해서는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부기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얘기지. 지금 우리 아파트 분양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그냥 딸랑딸랑 가서 우리 아파트 분양하고 싶어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뭘 먼저 한다고요. 이 문제 주택건설부지는 주택법령상 주택건설부지임으로 이것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식의 경고 문구를 붙인 소위 부기등기를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발견했고요. 한편 주택건설 만들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를 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이게 부기등기 시기가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됐다는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국가, 지자체, 공사 등은 어떻다? 부기등기가 배제가 되게 된다. 자 봐봐요. 국가, 지자체, 공사는 일단 뭘 안 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자체, 공사, 인사업 주체는 설마 이것들이 아파트 건설부지 팔고 튀질 않거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부기등기를 할 이유도 없다라고 해서 쟁점 정리하면 총 4가지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이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 이후 61가지 기간 동안 저당고 설정금이 금지가 된다. 그런데 그게 옛날 문제고 요즘에 조금 이제 이게 19회, 20회 때 벌써 7, 8년 지났네요. 안 나온지. 그리고 요즘 이제 굳이 트렌드를 삼지 않으면 주택조합이죠. 주택조합이 예외니까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언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 이후 61가지 기간 동안 소위 저당고 설정금이 금지가 되게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실 것이 바로 부기등기. 그래서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부기등기 이루어져야 되고요.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어떻게든가 부기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뭐 이 정도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국가시자체공사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이게 두 번째 주제, 제일 어려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얘기를 살펴볼게요. 분양가 상한제는 뭐 100% 출제가 되죠. 양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겠고 이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는 그거죠. 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할 때 아까 이 대지에 대한 부기등기 이루어져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다라고 한다면 분양가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예요. 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할 때 평당 1,500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평당 1,500 해놓고 이게 시군구청장이 공정률이 40%에 다다랐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뭘 한다고요? 또 하나 이제 논의하는 것이 지금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고 전제했을 때 이게 가격이 적정한가를 검토해서 적정하게 되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내주고 적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크게 적용 범주라고 해서 공공택지가 있고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국토부당원이 지정고시한적 총 두 가지가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치고요. 먼저 16회인가 월에 어떻게 나왔던 문제 공공택지가 무엇이냐 해서 거기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두 가지가 포인트죠. 도시개발소 그리고 경제자유구역개발소 괄호 7 수용방식인 경우에 하나인다라고 돼 있죠. 거기 법에 9개가 나와 있어요. 9개가 9개가 있는데 이걸 처음 외우는 미친 정신이 미친 사람들이에요. 뭐냐면은 이런 식의 문제에서는 항상 몰린다고요. 공공택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밖에 출제를 못해요. 안 그러면 4개 5개 헛소리를 해야 되는데 출제원들이 대가리 총 맞았습니까.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뭐라고요. 도시개발사업은 어떻다 수용방식인 경우에 하나인다. 그다음에 사실 하나예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같은 경우 괄호 7 수용방식인 경우에 하나인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너무 길어요. 실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거기 이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률을 다 써줘야 되거든. 그래서 안 나와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가십시다. 다음 중 공공택지가 아닌 것은 그러면 다 떠나서 도시개발사업 뜨면 어떻다고요. 뭔가 이걸 갖고 장난을 치는 거야. 도시개발사업은 앞에서 공부하실 때 수용방식도 있었고 환지방식도 있었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만 어떻게 할 수 있다. 틀리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 해서 그 문제 한번 가봐요. 뭐 겁나 길게 써 있어요. 그다음에 쭉 가서 보니까 핵심이 뭐냐면 물음표 공공택지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 나와 있죠. 이 문제 자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지문을 쭉 보니까 다 모르는 거야. 그런데 5분 보니까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어쩌저쩌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틀린 거라고.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용방식일 때는요. 시행자가 조합이 될 수 없어요. 조합은 환지방식일 때만 어떻다 시행자가 된다. 그래서 조합이라는 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 이건 환지방식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래서 환지방식일 때는 뭐가 아니다. 공공택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어차피 시험장 가면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공공택지 아닌 것을 고르시하면 도시개발사업만 어떻다고요. 어떤 의미가 되든 틀리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 해서 16개의 때 구성되고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갑니다. 이거 몇 개 공부할 때 딱딱 끊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거 나오죠. 만약에 이제 건축법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중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경우는 뭐 따지 모를 것도 없고 다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런 데서 공공택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듣게 되면 무조건 뭐라고요. 도시개발사업 의미고 뭐고 새길 필요도 없어. 그 의미 하나나 9개 사업을 쭉 이빨가게 되면 30분 걸릴 쌀점 소리야. 그냥 딱 떨어지는 문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하고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주.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수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그다음에 공공택지 외택지 소위 공공택지라는 게 그 택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수용 방식으로 조성한 택지를 공공택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기라고 해서 소위 민간택지 중에서 국토부정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취업 문제 나오게 되면요. 과루느끼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10%, 200%, 20대1. 수점 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10%, 200%, 20대1. 더 이상 갈 거 없다고. 이 문제는 내고 싶으면 무조건 과루느끼 문제된다고. 10%, 200%, 20대1에서 좀 어려운가요? 어차피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보십시다. 다음 중 공공택지가 아닌 것을 고르시하면 뭐라고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키워드. 이것만 틀리게 뽑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나머지 다 필요 없고요. 10%, 200%, 20대1. 10%, 200%, 20대1. 이런 지역에 대해서 국토정관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할 수 있다. 아마도 추측한데요. 이게 이제 기역, 리은, 디귿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기역은 20대1이 될 거예요. 리은은 200%가 될 때고 그 다음에 디귿이 바로 10%. 뭔 소리냐면 실제 문제를 분석을 하게 되면 실제 출제인들이 문제를 낼 때는 항상 순서를 바꿔요. 법정 순서랑 바꿔서 출제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 그래서 우리 외울 때 10%, 200%, 20대1 외우신 다음에 항상 빡센 문제. 이렇게 빡센 문제를 읽어 가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셔야 돼. 그래서 아마도 추측한데 아마 첫 번째 이게 10%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두 번째가 200% 나올 테고요. 그 위가 20대1이라고 하는 게 지문 안에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공식이에요. 공식 모든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 기출문제 출제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장난을 치게 된다 해서 하여튼 외울 거 10%, 20%, 200%, 20대1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그 밑에 적용 배제 겁나 지문 많이 나옵니다. 한 번도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시라든가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지정 고시가 됐다고 전제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형 생활주택하고요. 관광특구는 어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광특구를 보니까 50층 이상, 어떤 150m 이상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의미 없어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 있어요. 그 50층, 150m를 틀리게나 하거나 이렇게 내지 않아요. 유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를 보십시다. 40층에 관광특구에서 40층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입니까? 아닙니까? 뭐라고 말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150m가 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테일하게 해석을 묻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지문 쫙 깔려 있잖아요. 여섯 번인가 실제로는 더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뭐라고요? 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배제. 그냥 우리가 외울 때는 도시형 생활주택. 그다음에 관광특구는 어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경제, 자유구역 해서 한 열 몇 줄대요. 와, 이 새끼들 그걸 다 썼어요. 그래서 시험에 절대 내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에 냈던 것은 분양가 상한제 배제해서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관광특구들을 못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적용 배제는 절대 답이 아니에요. 틀리든 맞든 항상 사이드로 내는 지문의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다음에 분양가 심사 및 공시라는 주제 보겠습니다.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공택지입니다. 혹은 뭐가 있을까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할 때 뭘 해야 된다고요? 분양가 항목이라고 하는 것을 시군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승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위 분양가 심사위원회, 시군구에 설치하거든요. 이 시군구에 설치한 분양가 심사위원회라고 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사인을 해주게 되면 이때 바로 승인 떨어지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창간대 분양가 심사위원회, 시군구청장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한다. 시험지원 보면 옆에 나와있지만 시 도지사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의미를 가질 수는 없고요. 분양가의 구성, 한번 답이 됐어요. 그래서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을 하게 된다 해서 그런데 이게 괄호 열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주택 중에서 주택법의 적용 범주를 달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토지 이임대부 분양주택 외울 게 뭐였어요? 숫자만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원래 우리 주택법상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건축물의 전부턴 일부와 보속토지를 묶어서 물을 때 뭐라고 한다? 주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 이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해서요. 반값 아파트라고 하는 개념을 해서 거기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숫자만 외워야 돼요. 토지 이임대부 분양주택은 결국은 건물 부분만 분양을 하고 토지는 임대해 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토지 몇 년 임대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40년 임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40년 지나서 75% 이상의 갱신 청구를 하게 되면 이때는 바로 역시 40년 해서 토지 이임대부 분양주택에서 포인트는 40년 75% 40년. 이게 이제 논의의 포인트가 될 거고 다시 돌아와서 일반적으로 지금 분양가라고 하는 개념. 분양가라는 개념은 택지비, 땅값하고 건축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토지 이임대부 분양주택에서는 택지비라는 개념이 빠지게 된다 해서 20회 때인가 이거 한번 답이 됐던 그런 질문이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토지 이임대부 분양주택에서 이 조항이 법에 없었고 작년에 우리 법정문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일반적으로는 택 분양가라고 하는 것이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금액을 물어본다. 분양가.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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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이임대부 분양주택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라고요? 건축비, 건축비만 뭐가 된다? 분양가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은 틀리게 나올 수 있겠죠. 토지 이임대부 분양주택에 있어서 분양가라고 하는 것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이런 식의 틀리게 되는 질문이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나와서 설명드렸고요. 택지비니, 기본형 건축비니, 잡단솔이고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 분양가격에 공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겁나 기네요. 외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분양가를 공시해야 된다. 분양가격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공시해야 된다. 자세히 보시면 안 돼.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분양가격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뽑아요. 두 가지 경우죠.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자인 경우 또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분양가 상한자가 되는 경우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공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 옆에 질문 보면 공시할 필요가 없다. 공시하지 할 필요가 없다 해서 다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은 분양가라고 하는 건 원칙은 택지비와 건축비인데 토지 이임대부 분양수택에 있어서는 바로 건축비라고 하는 게 분양가의 항목이다. 두 번째. 분양가 그게 공공택지가 됐든 공공택지 외의 택지가 됐든 무조건 어떻게든 분양가 항목을 공시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전매 제한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논리구조가 그런 거죠. 지금 원래 소비자 입장에서 아파트 겁나 비싼 건데 이런저런 이유로 싸게 분양을 받은 케이스. 이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싸게 받았으면 이거 가지고 그 집에 눌러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위 전매 제한 기간이라는 것이 10년 동안 한번 지문이 구성이 됐는데 못 외워요. 그래서 버려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전매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면 주로 시험에 뜨는 건 전매 제한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가능한 케이스. 즉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케이스. 이게 뒤에 투기과일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거의 대부분의 지문을 구성을 하죠. 그래서 거기 이제 부기등기 얘기부터 가볼까요. 지금 원래 분양가 상한제는 어떤 전매 제한을 받는다. 몇 년 지나 알 수 없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얘기죠. 부기등기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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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다고요.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아니 사는 사람이 모르잖아. 이게 무슨 분양가 상한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사게 돼서 나중에 사게 되는 걸 규제를 안 하게 되면 역시 전매 제한 제한 규제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는 거죠. 그래서 아저씨 이것은 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말장 사바자 꽝이에요. 라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바로 부기등기. 자 볼까요. 분양가 상한제를 공급하는 과정. 그래서 쭉 입주자 모집 공고 떨어지고요. 승인 떨어지고 공고하고 쭉 가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서 누구한테 입주 예정자한테 분양을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 전매 제한이 걸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외부에 공시를 할 필요가 있죠. 이게 바로 부기등기라고 해서 언제 한다고요. 이건 당연히 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어떻게 한다. 부기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를 하게 된다라고 이게 첫 번째. 이걸 이제 한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조했던 게 전매 제한 가능한 사유라고 해서 거기 보니까 일단은 사유부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속 나와 있는 상속이라고 하는 거. 이혼 나와 있는 두 가지 묶어서 봐야 되죠. 상속과 이혼이라고 하는 건 신문상의 변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설마 투기하라고 투기하라고 돌아가시지는 않았겠지. 투기하려고 이혼하지는 않았겠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크게 묶어서 상속과 이혼에 있어서 명의 변경 등이라고 하는 건 이건 투기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불가편 이사 이사에 크게 갑시다.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다른 세상으로 가시면 주택으로 이사 가고자 하는 경우. 이때 어떻다. 이때는 전매전을 받지 않는다. 해서 분석하면 세대원 전부가 이사를 가야 되고요. 다른 도시 뭐라고 되었냐면 3번에 세대원이 근무 생활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좀 어려웠던 것이 이때 다른 시 또는 군의 범죄 수도권으로의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데 수도권으로 이사 가는 것도 다 제외하고 다른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도시로 불가편 사유로 이사 가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양가 상한지 사용 주택을 팔고 단산 팔고 갈 수가 있다. 이런 구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나와 있죠. 해외 이주, 해외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나와 있죠. 다른 세상으로 가시면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경우 이래 보셨고요. 묶어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 여기는 다 중요한데 입주자로 선정된 지휘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던 그런 조항인데요. 이 키워드는 일부 증여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분양가 상한지를 부인 명의로 이렇게 명의 변경하는 거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이혼이라는 방법을 채택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금 문제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잔머리를 굴리니까 이게 이제 이혼 안 하고 어떻게 공동 명의로 바꾸는 거. 이게 뭐라고요.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시험에 나올 때는 많이 장난칠 게 전부 증여. 장난을 치게 돼서 배우자에게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바로 전매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매, 공매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뭐 별 내용은 아니죠. 내가 분양가 상한자 적용 부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지자체 그밖에 금융기관 이런 데다 돈을 빌려서 저당권 설정을 해서 못 갚았어.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나 금융기관 등에서 경공매 붙인다고요. 이렇게 해서 낙찰되면 당연히 그 민사 집병법상의 매수인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공매의 경우에도 소위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구조고요. 다시 앞으로 가야 돼요. 전매지간의 가능 사유에 색깔 입혀놓은 게 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일정한 사유가 있게 되면 누구를 만나서 LH공사를 만나서 이러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명의 변경하는 거니까 사인해달라는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의 경우 어떻다고요. 동의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상속에 있어서는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해서 다시 신문상의 어떤 변화 상속과 이혼이 있었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 경우 다른 나라로 세대원 전부가 이사 가는 경우 다른 세상으로 가신 분 주택으로 세대원 전부가 이사 가는 경우 배우자에게 일부 증약, 경공매 이런 일정한 사유가 있게 되면 분양과 상한자 적용 주택으로서 전매 제한기간 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매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절차적으로 어떻게라 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상속은 동의를 받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 외에 만약에 제가 동의를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토지주택공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우선 매입할 수 있다. 큰 쟁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분양과 상한제 관련해서는 뭐 투기과외적으로는 같이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바로 전매 가능 사유. 전매 가능 사유에 걸리게 되면은 어떻다고요. 토지주택공사 등에 바로 동의, 원칙적으로 동의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의 받으러 왔을 때 토지주택공사는 우선 매입할 수도 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좀 양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보셨고요. 이제 네 번째 포인트.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자, 이거는 상당히 간단한 부분인데 주택공사 전반을 꽤 틀고 있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는요. 집 없는 분들 또는 소규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매입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소위 각종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지위 증서 제도를 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순서에 따르면 첫 번째가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가 발행했던 바로 주택상환사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주택상환사체 등록사업자가 발행합니다. 자, 돈 좀 꺼줘. 앞으로 뭘로 주택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고요? 주택상환사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주택상환사체에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된다고요? 자, 주택상환사체에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거. 이렇게 가자고 그랬어요.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체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된다. 한편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주택상환사체 효율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주택상환사체의 출제 포인트였었고요. 하여튼 이 주택상환사체, 이거 갖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다고요? 아파트 한 채 앞으로 분양을 받게 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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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등등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입주자 저축증서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네, 이것도 소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불렸던 부분이죠. 당연히 이것은 보십시다. 일반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을 하고자 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고요. 이때 아파트 분양받고 싶으면 돈을 싸들고 갈 것이 아니라 입주자 저축증서, 이거 첨부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분양받을 개연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것도 내집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증서, 지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등 다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주택조합원의 지위라고 하는 개념 나와 있죠?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주택조합원의 지위, 지역조합, 건설을 위한 지역조합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 건설을 위한 직장조합, 조합원의 자격,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시험문제 포인트,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원에 새겨 무주택자 이런 요건 충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택조합원의 지위라는 개념 자체가 형편 좀 어려운 분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지위 등을 부여를 하기 위한 제도가 주택조합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가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중심이에요. 거기에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입주,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등 이것은 소위 딱지라고 해서 다른 개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저 세 가지가 줄줄 나와야 돼. 왜? 이 세 가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바로 주택법 전반을 다 꿰툴고 있다는 얘기야. 주택법에서 일반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지위 방법, 세 개의 제도를 두고 있다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해서 답을 정리하겠습니다. 상속 저당은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명의 변경하는데 그 이유가 상속이었을 때 이건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어떻다?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3년 동안 두 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공급절소 교란 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서 나왔던 답이 주택상환사체의 저당.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제 학원 강사들은 대가리를 불립니다. 아, 이번에는 상속이 하나 나와주겠지. 그런데 그 다음 회차에 입주자 저촉청사의 저당 또 이렇게 뽑아요. 그냥 답은 저당이라고. 저당은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이게 실험 문제를 저당을 구성을 하냐면 보십시다. 우리 출제 회원들은 상속 앞에 나와서 저당 뒤에 있으면 무조건 두 번째 걸 내요. 단어 중에 제일 끝에 있는 걸 낸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세 가지 양도 양속 사유 중에서 상속 저당에 의한 게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수많은 학원 강사들은 그 생각하죠. 올해는 상속 나오겠지?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또 저당을 뽑을 겁니다. 맨날 같은 거 뽑아요. 맨날 같은 거. 그래서 참 핀트가 안 맞아요. 학원 강사들 또 수험생들은 주로 지난번 문제랑 뭔가 달라지겠지를 연구를 하는데 출제 회원들은 대충, 대충 귀찮아 죽겠다 해서 어제 제가 강의하다가 어떤 분이 얘기 드리니까 홀수차에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온다. 짝수차에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 뭐 이런 개소리들을 또 정설인 양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거를 뽑으려면 예를 들어서 나온 합격률의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아 뭐 이 얘기를 저한테 와서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내가 미심 믿는 것 같아 좀 느낌이 좀 찜찜하긴 한데 이 짝수의 차이는 어떻고 홀수의 차이는 이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냐. 다 개소리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시험 다가오게 되면 그 얘기합니다. 아는 사람 출제 회원 들어갔다고. 만약에 아는 사람 출제 회원 들어갔으면 그 새끼는 연락 안 해요. 걸리면 작살났는데 왜 연락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아니야 문제될 때 골재를 입을 바닥에 앉으면 학원 나오시기 전에는 멀쩡해요. 우선 어제 어디 가진 거야. 어제 가 그저께. 얼굴이 상해서 기가 흐르신다고. 어떤 여자분이 팍 나와서 튀어나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들었던 생각이 아 이해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 먹고 있다. 당신이 감동 먹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요즘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개소리라고. 그냥 외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쟁점들 외우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골대는 얘기 많습니다. 올해는 뭐 민법이 좀 어렵게 나온다. 대한민국 선생님은 항상 민법이 어렵게 나와요. 그리고 계론 선생님은 또 그러죠. 올해는 짝수회니까 또는 홀수회니까 계론이 어렵게 나온다. 쉽게 나오는 아이가 한 번도 없었어. 한 번도. 이게 뭐냐면은 이 바닥이 좀 그래요. 다 살아보겠다고. 어차피 기억도 못하거든요. 민법이 어렵게 나와서 선생님이 욕을 먹을지 안 먹을지. 계론이 어렵게 나와서 욕을 먹을지 안 먹을지. 나중에 학생들은 힘들어가지고 욕할 힘도 없어요. 어렵게 나온다고 선생님이 욕하지도 않아.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아 이렇게 한 자리 깔아놓으면 혹시 면피가 되지 않을까.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다 욕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잖아요. 욕은 좀 입은 더러워. 이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점수가 안 나오면 새끼가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사람이 학원 강사들이 겁먹어가지고 개소리하는 건데 다 헛소리예요. 그거 알면은 그냥 항상 제가 물어봐요. 올해가 쉽고 어렵고 하면 문제를 그러면 예를 들어 민법 1번 문제 다 몇 번이야. 이거 물어보는 거지. 문제를 보기기 전까지 쉬운지 안 쉬운지 평가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수동적 보면 얼마나 골태래요. 올해는 쉽습니다. 올해는 어렵습니다. 별거 발표해 봤자 애들이 그냥 그날그날 스케줄에 따라 다 틀리다고 그리고 서울대 가는 애는 무조건 항상 문제가 쉬워. 서울대 우간 애들은 항상 어렵고 해서 자기본소리를 생각해야지 무슨 운때로. 제일 마지막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나한테 연락을 해갖고 올해는 주로 몇 번이나 올 것 같습니까? 이런 걸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러고 하는 소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 내가 미쳤냐고. 알아도 그냥 날로 먹으려고 날로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려면 따로 한 100만 원 입금을 해놓고 진중하게 물어봐야죠. 그럼 내가 아무 번호를 찍어서 자 우리는 4번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세상에 그걸 날로 먹겠다고. 하여튼 말씀드렸습니다. 시알잼 소리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험이 어렵게 나올지 쉽게 나올지 등등등은요. 시험 봐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게 출제원들이 조절하고 싶다고 해서 조절이 되지가 않아요. 조절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 봤었고요. 문제는 뭐냐면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거예요. 모두가 어렵지는 않아요. 쉬운 문제를 잘 맞추는 게 수험생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겠고요. 그래서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서 마지막 결론만 정리합니다. 상속 저의당은 어떻다? 그러하지 않냐다. 상속 저의당에 의한 경우는 소위 공급질서 교란 행위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관련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에 공급 파트에서 5개 주제가 있는데요. 그 다섯 번째 주제가 투기과열지구. 그래서 먼저 지정권자 국토부장관통신도지사 나와 있고요. 지정 기준 외우지 마요. 힘드니까. 이 파트도 그래요. 시험에 안 나오느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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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그런데 답이 아니야. 기, 승, 전, 결 하면 어디서. 결에서 답을 구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 자체가 너무 종류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외울 수 없어요. 교제는 원하셔서 다 넣어놔 봤어요. 다시 할 때는 소리고요. 지정 절차가 지문에 많이 구성이 되죠. 국토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시, 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을 지정할 때는, 변경할 때는 바로 국토교통부장과가 협의해야 된다 해서 이거 지문 옆에 깔아놓은 거 봐봐요. 이렇게 말장난을 드려요. 뭐라고? 시, 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변경할 때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등 이런 식으로 장난친다고. 그런데 답이 아니야. 한 번도 답이 아니야. 답이 아니기 때문에 외울려고 하시면 안 돼. 절차는 중요치가 않다. 툭 쳐버리는 거예요. 옆에 지문 몇 개 나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개인가요? 아, 토시 막 받고 나서 한 번은 맞게, 한 번은 드리게. 그러나 중요한 쟁점은 뭐라고요? 답이 아니다. 그럼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예요? 1년마다 재검토. 누구 한다고요? 국토교통부장. 이거 이제 법정 구조를 보면 골대력이 되어 있어요. 국토부장은 1년마다 재검토. 아까 지정권자는 국토부장과 또는 시, 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토부장은 1년마다 재검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과거 법에서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고 되는데 현실적으로 시, 도지사는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지역에 자기 동네를 특히 과열적으로 지정하면 전매 제한 받고요. 시, 도지사 쌍용 먹습니다. 머리에 총 맞지 않기 전까지는 절대 지정을 안 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 국토부장은 지정을 해왔고 나중에 법을 업데이트할 때 실질적으로 다 누가 지정하니까 국토교통부장은 지정하니까 국토교통부장관 1년마다 재검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좀 한번 답이 됐었고요. 나온지 필요 없고. 자, 결론 갑니다. 전매 제한에 관한 것이 이슈가 되겠죠. 분양가 상한제도 그러듯이 투기 과열지구도 어떻다고요? 전매 제한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매 제한 기간 역시 의미 없고요. 해서 결과적으로 전매 가능 사유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매 가능 사유 상속과 이혼이라고 하는 거 일단 깔아주죠. 상속과 이혼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보소의 신분상의 변동에 따라서 어떤 주택의 명의,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명의 등이 변경되는 이건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가편 이사 나와 있네요. 세대원이 근무, 생금 사유, 질병, 치료 등등 등으로 수도권이 아닌 시 또는 군으로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떻다? 바로 전매 제한이라고 하는 거 받지 않는다. 다른 나라 나와야 되죠. 해외이죠. 해외 2년 이상 기간 동안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네요. 자, 그럼 다른 세상으로 가신 분 주택에서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까지 다 똑같고요. 하나만 더,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전부 아니라고 했어요.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다? 전매 가능 사유에 걸린다. 그래서 굳이 차이를 본다면 아까 분양가 상한제, 분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서도 분양가 상한제에 있어서는 경국매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 얘기는 빠져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로 나오는 게 상속과 이혼, 배우자의 일부 증여,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다른 세상으로 가신 분 주택으로 이사가게 되는 경우 이때 어떻다? 전매가 가능하다. 자, 근데 그 앞에서 조항을 보니까 사업주체 동의를 요하지 자, 사업주체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정한 법정 사유에 해당이 되면 사업주체 동의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 물론 상속은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한다. 자, 분양가 상한제 파트랑 비교를 하게 되면 이 분양가 상한제 파트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분양가 상한제 파트에 있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됐었죠. 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근데 투기과열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토지공사는 필요 없고요. 기본적으로 누구의 바로 사업주체 동의 요정도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의제 있는데 큰 이슈가 되지 않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투기과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공급에 관한 주제를 봤는데 일단은 크게 카테고리를 보려면 선분양이라고 하는 것 다시 보니까 선분양 영역에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 국가지자체 공사라고 하는 사람 입주자, 주택에 대한 입주자 공급 승리장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혹시 겨우자 뭐죠? 마감 자제 목록표 제출함에 있어서 국가지자체 공사인 사업주체는 어떻다? 이때는 바로 이 사람은 뭐였죠? 겸보조제 건설할 때 목록표 제출해라. 또 국가지자체 공사인 사업주체의 복리시설 상가를 분양하고자 할 때 이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세 가지 명제 기억하셔야 되고 항상 시험에는 얘를 틀리게 해서 답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저당권 등의 설정 금지라고 해서 기본 숫자, 기본 날짜, 입주자, 모집 공급 승인 신청을 이후부터 소위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 이후 61일까지 기간 동안 소위 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가 되게 된다. 그런데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이었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이후부터 소위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 이후 61일까지 기간 동안 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가 되게 된다. 부가적인 쟁점으로써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을 금지하는데 문제는 실효성을 담보인에게서 부기 등기에서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급 승인 신청과 동시에 주택에 대해서는 소위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를 하도록 한다. 이 정도가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마지막 쟁점이 국가 지자체 공사는 저당권 설정 등 관련해서 부기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세 번째가 공급자, 분양가 상환자에서 일단은 크게 적용 범위 공공택지하고 분양가 상환자 적용지역 이렇게 봤었고요. 공공택지 파트는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한번 답이 보고 된다고요. 도시개발사업 어쩌고 저쩌고. 한편 분양가 상환자 적용지역 숫자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10%, 200%, 20대1이라고 하는 거죠. 10%, 200%, 20대1 이렇게 봤었고요. 그 외에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분양가 상환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분양가가 뭐냐고 있을 택지비와 건축비가 원칙인데 토지 이임대부 분양주택에 있어서나 이때는 건축비만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분양가 항목은 반드시 공시해야 되죠. 그게 공공택지 등 공공택지 외의 택지 등 무조건 분양가 항목은 공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환자 적용되면 일정한 전매지원 받는다. 그러나 상속과 이혼, 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도시로의 이전, 그다음에 불가편 이사했죠. 해외 이주, 그다음에 다른 나라 이사, 다른 세상으로 가시면 주택으로 이사,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그리고 또 하나가 경공매 대상. 이런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 이때 상속은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고요. 이 정도가 분양가 상환제. 그다음에 공급제에서 교환 금지 관련해서 세 가지 중심이라고 했어요. 주택상환사체, 입주자, 저증서, 주택주업원의 시위, 소위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등 다 금지가 되게 되는데 상속 저당에 의한 경우 어떻게 다 그러하지 않느냐. 26개, 25개 계속 저당 얘기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주고 국토부장관 또는 시 도지자가 지정을 했었고요. 국토부장관은 1년마다 재검토, 그리고 전매가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범죄에서 전매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전매 가능사유, 상속과 이어 다른 도시로 이사, 다른 나라로 이사, 다른 세상으로 가시면 주택으로 이사,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이런 경우에는 소위 투기과열주고에서 전매 제한 기간에 물려있다 할지라도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기약을 하셔야겠고요. 이때는 분양과 상환자와 다르게 얘는 사업주체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택법 정리받고 잠시 후에 농지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